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4차 대 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불편함과 공포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 정부 측에서는 백신 확보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확보한 이 소량의 물량마저도 국민들에게 분배를 하고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잡고 초래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신을 계약을 할 때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더니 정작 현재와 같이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으니까 침묵을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역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새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 접종을 예약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정부 측에서는 14일날 오전에 12일에 중단이 되었던 55세에서 59세의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을 14일 오후 8시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고 접종 일정도 당초에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해서 다음 달 14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측에서 이와 같은 발표를 예약 재개 불과 12시간을 앞둔 상태에서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린 것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는 사안을 불과 12시간 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옛날에 그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죠? 그 게릴라 콘서트인가? 이거는 뭐 게릴라 백신 접종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 측에서 14일 저녁부터 접종이 재개가 되는데 당일에 해야 돼서야 접종 당사자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씨 같은 경우에는 예약 재개 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냐라고 비판을 했으며 그나마 이틀만에 재개된 예약은 또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후 8시에 예약이 재개가 되자마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예약 대기 시간이 막 146시간 이런 메시지가 뜨기도 했고 사이트 접속 대기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행정참사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당초 55세에서 59세 352만 명에 대해서 다음 달 7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지난 12일에 갑작스럽게 예약 중단 조치를 했고 이 때문에 185명만 예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틀 뒤 갑자기 예약을 재개하면서 1차에 예약하지 못한 167만 명은 이미 예약에 성공한 185만 명 가운데 예약 변경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다음 달 7일까지 접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9일에서 14일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기존의 예약자 중에서 취소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67만 명은 당초에 정부가 밝힌 접종 일정보다도 최대 3주 뒤에야 백신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상역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기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 백신 접종 일정도 줄줄이 연기가 되었는데 50에서 54세 접종 일정은 당초에 다음 달 9일에서 21일까지였으나 일주일 늦춰진 16일에서 25일로 연기가 되었고 40대 이하 접종은 8월 시작이 되지만 본격적인 접종은 9월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7월 마지막 주 공급 예정인 모더나 물량이 정확히 언제 들어오는지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의료기관에 백신을 언제 보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중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현재 상황은 백신 수급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무리하게 352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일정을 국민들에게 마구잡이로 알리고 이 때문에 예약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황당하고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50대 국민들의 모더나 백신 접종 일정이 줄줄이 연기가 되고 차질을 빚자 정부 측에서는 백신 계약 때는 생색을 내고 정작 접종 때 공급 차질을 빚자 침묵을 하고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제약사들하고 백신 계약을 맺을 때는 K-방역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을 공격을 했으며 또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백신 확보를 자신의 지역구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떤 백신이 언제 도입이 되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으면서 느닷없이 예약 대란, 접종 연계와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정부 측에서는 수백만 명의 국민의 백신 접종 차질이 빚어진 이유를 물으니까 그냥 백신 수급은 차질이 없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정부는 작년 말부터 우리는 외국처럼 확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해외 접종 추이를 본 후에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 맞아도 늦지 않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실제로 백신 접종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진단과 전망을 내놓았던 김호란을 청와대 방역 비서관 자리까지 신설해서 앉혀가지고 방역 전담으로 책임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잡음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올해 4월에 백신 가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으며 현재 전체 인구의 2배 물량까지도 백신 물량을 확보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했고 실제로 정부 측에서는 3분기에는 8천만 명 회분 그리고 4분기에는 9천만 명 회분 등 분기별로 이 정도의 물량이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두 달 가까이 하반기 백신 도입 일정은 지금 전혀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는 3분기를 불과 보름 앞둔 지난달 17일에 돼서야 7월에 물량을 천만 회분 나머지 7천만 명 회분은 8월에서 9월 정도에 도입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정부 측에서 홍보에 왔었던 7월쯤 되면 모든 성인이 순조롭게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는 다른 결과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게다가 더욱더 문제는 백신이 8월 언제쯤 얼마나 들어올 줄 정부조차도 모른다는 것인데 현재 7월이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정부의 말과는 다르게 200만 회분 정도에 불과하고 정부 측에서 이야기한 물량하고 맞추려면 800만 회분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지만 어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완전히 깜깜인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백신의 국내 도착 2, 3일 전에야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이 50만 명 회분 들어온다는 식의 발표만 되풀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좀 미리 알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면 제약사들하고 비밀 유지 협약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만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같은 유명 국제 제약사들이 한 달도 아니고 한 주 단위로 쪼개가지고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비밀 유지 조항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부는 지난 12일에 7월까지 확보한 모더나 백신 185만 명 분에 대해서 예약이 끝나 부수기 55세 이상 예약을 중단했다라고 밝혔다가 이에 대해서 비밀 유지 조항 위반이 아니냐라고 지적이 일자 모더나 측에 양해를 구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평상시에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지만 정부가 필요할 때 그리고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마상역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가 비밀 유지 조항을 핑계로 백신 도입의 차질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지자체와의 소통이 막혀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방역 당국은 14일 오후 8시부터 55세에서 59세 접종 예약이 재개된다라고 발표했고 대상자들에게는 지자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서울시 방역 당국의 관계자는 접종 재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라는 지침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뭐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부 측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깜깜이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스스로도 백신 물량이 어느 정도 도입이 언제 될지 본인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정을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이와 같은 불편함을 당분간 또는 꽤나 오랫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백신은 저도 맞아야 되는데 참 언제 맞을 수 있을지 좀 가까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해 정상 shark 세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